그치! I'm sorry 내 얘기에서 끊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차도 담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룸 베이스룸 지스 펄 펄 펄 베릭 씨는 펄 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펄 펄 펄 싱가펄 싱가펄 저는 이 윤화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싱가펄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스파이더 싱가펄 예! 내년에 다시 오는 가질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열려주시고 신화 받으셨으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! 고마워요! 땡큐! 신청하세요! 동생이 되도록 베이스룸 베이스룸! 렛츠고!